우리말라하델이 창현씨 음료 골랐어요? 아니요. 이게 음료는 맞는 것 같은데 당초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우리 많이 보는 메뉴판인데요 왜? 봐봐요. 자바칩 프라푸치노 화이트 초콜릿 모카 프라푸치노 유자 아이스 쉐이큰티 아이스 쉐이큰티 레몬에이드 이게 우리말에 가면을 쓴 외국어 이게 어떻게 우리말이냐고 그거 보니 좋네요 이럴 때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걸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찍어서 우리말라들이 암행어사 출두에 보내면 선물을 주잖아요 정말요? 여러분 지금 바로 우리말 암행어사로 나서주세요 주변을 둘러보다가 이상하다 잘못됐다 라는 생각이 드는 안타까운 우리말 현장이 있다면 짧은 영상으로 담아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근분께는 무한도전 달력 등 소정의 선물을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안녕 우리 바다 아들이 우리 바다 아들 그럼 어머니